자 이번에는 아주 그 유명한 풍사모 풍사모 바람을 타고 다니는 우리 풍사모 풍사모팀이 봐 풍사모팀이 나오니까 저 돌교바람이 일어나는구만 자 우리 풍사모팀은 전주에서도 아주 공연이다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우리 풍사모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풍사모팀이 또 특별히 우리 박호동 교수님에게 꽃다발과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동 우리 선생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몰랐죠? 오늘 깜짝 쇼로 해가지고 우리 박호동 선생님에게 또 전달식이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랑고고장구 전주 덕진지부 개원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호동원자님하고 영상도 같이 촬영했고요 이번 축하 기념에 같이 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십니다 스승의 날 아랑고고장구 전주에 또 후원 양성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풍사모 하량 난타팀에서 꽃다발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풍사모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도 드렸고 우리 박호동 선생님에게 꽃다발과 금일봉도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 풍사모팀은 과연 어떤 팀인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일단 뒤로 돌아서 뒷모습이 이쁘네요 그래서 자신있게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앞모습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아주 멋진 후닥닥 두드리는 곳 갑니다 우리 인사의 네 얼굴 작은 전달 np 고것 głos 고것 고것 고구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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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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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